안녕하세요 언타이틀드 F의 스트리플링 입니다. 오늘 배송을 받은 따끈따끈한 렌즈 하나를 소개해 드릴겁니다. 70-180 렌즈이며 F2.8 고정조리개 값을 갖고 있는 망원 렌즈죠. 그리고 제가 소니의 70-200 GM 렌즈를 1년간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비교해서 어떤 면이 좋은지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안에서 예판을 진행했던 렌즈를 직접 수령한 분들이 렌즈에 먼지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탐론 서비스센터 쪽에 문의를 드렸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교환이 불가능하다. 청소는 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 참 그게 자괴문이고 제 렌즈에도 먼지가 들어있을지 걱정입니다. 렌즈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좀 뜯어주시고요. 이럴 때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언박싱! 새거 닦을 때 기분 진짜 좋아요. 품질보증서 들어있고요. 매뉴얼스러운 거 들어있고요. 소니 렌즈들은 보통 후드가 따로 포장되어 있는데 이거는 직접 이렇게 후드가 껴 있네요? 와 이거... 잠깐만... 여러분 미쳤습니다. 가벼워요. 이게 지금 70-180인데 70-200을 들 때랑 너무... 야 어떡하지 이거? 무게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70-200 솔직히 거의 안형급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렌즈였는데 딱 드는 첫 느낌이 진짜 가벼워요. 이거는 망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무게거든요 이거? 그리고 일단 제가 먼지가 있는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볼게요. 야... 미세하게 안에 안쪽에 먼지가 있네요. 아... 세상에... 이거 보일려나? 야 이쪽에 보시면은 아 이거 안 보이겠네요. 네 안 보이네요. 먼지가 살짝 있어요. 제가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일단은 저의 렌즈에는 먼지가 있습니다. 아... 미치겠다. 뭐 첫 스타트가 좋진 않네요. 아 이거 너무 딱 들었을 때 되게 기분 좋게 가벼워서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이거... 여기 먼지가 벌써... 네 아무튼 이 렌즈는요. 일단은 무게가 810g이에요. 810g인데 70-200 GM 렌즈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1480g입니다. 1480g. 670g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85mm GM 렌즈 같은 경우가 820g입니다. 820g 같은 경우에는 대낮에 셔터 스피드가 확보될 시에는 한 손 파제가 가능해요. 겨울에 추우면은 주머니에 손을 감은 손으로 이렇게 찍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렌즈보다 10g이 더 가볍다는 거죠. 대박이네요. 근데... 먼지가 있다는 거... 자 아무튼 GM 렌즈랑 또 다른 점이 있다면은 손떨림방지가 없어요. 그리고 코가 나오죠. 이 코 나오는 거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소니렌즈 같은 경우는 버튼을 눌러서 돌리는 거였는데 지금 보니까 얘는 그냥 돌려서 결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쉽죠. 70-200 GM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약간 천을 덧댄 느낌? 그 빛에 대한 반사를 잡아주는 거겠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락버튼이 있는데 70mm에서 락버튼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줌인하는 느낌은... 가볍네요. 약간 가볍고 소리를 들어보시면은 뭔가 무게감이시 돌아가는 느낌은 아니네요. 그리고 초점 렌즈 같은 경우는 줌인 보다 훨씬 더 스무스합니다. 초점 렌즈 돌아가는 느낌은 상당히 좋은데요. 아까 먼지가 자꾸 신경쓰여서 먼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줌 렌즈 같은 경우는 특히나 먼지가 많이 낍니다. 다른 단렌즈에 비해서. 또 먼지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 줌인을 하다 보니까 먼지가 떨어졌네요. 자 여러분! 먼지가 있으신 분들은 줌인을 몇 번 해보시고요. 렌즈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죠? 뭐죠? 이게 어쨌든 먼지가 있었다는 거는 그 먼지가 또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렌즈 스펙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렌즈의 길이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가방 같은 데 들어갈 때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렌즈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이 렌즈는 총 길이가 149mm고요. 70-200 GM 같은 경우는 220mm입니다. 렌즈를 수납했을 때 하나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렌즈가 부피가 굉장히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여행이나 장거리 출사 되게 많이 걸어야 되는 출사 중에는 높이도 작고 무게도 작은 이 렌즈를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광각과 망원렌즈 둘 다 하는 역할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가져가시는 게 정말 좋잖아요. 여행 때 뭔가 돈을 들여가면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갔던 상황에서 렌즈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이 렌즈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행 간다면은. 이 렌즈를 계속 들고 있으면 약간 기분이 좋은 게 진짜 가벼워요. 최고의 장점은 가볍다라는 겁니다. 가볍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70-180 그리고 70-200이 있는데 망원에서 20mm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망원에서 20mm 차이는 거의 잘 몰라요. 제가 많은 렌즈를 그래도 겪어봤는데 광각에서의 20mm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35mm 렌즈랑 15mm 렌즈의 화각을 갖는 거예요. 정말 크거든요. 70-200 렌즈가 메리트가 자꾸 없어지는 이유가 가격은 가격대로 비싸고 탐론 70-180 렌즈는 139만 9천원에 제가 예판을 들어갔어요. 70-200 GM 렌즈의 경우 중고가가 200만원대입니다. 200만원. 가격면으로도 상당한 메리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사실은 탐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펜탁스 사용했던 시절에 탐론 렌즈가 되게 누렇게 나왔어요. 옛날 이런 디자인이 아닐 때 렌즈를 딱 마운트하는 순간 찍어보는데 무슨 플라스틱으로 만든 렌즈 같아서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875라는 렌즈를 딱 써보고 옛날 버전입니다. 여러분. 그 2875라는 렌즈를 테스트로 딱 찍어보고 바로 렌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어쨌든 가격면에서 활용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렌즈일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되게 약한 부분인데 MTF라는 표가 있잖아요. 화질표에서도 주변부 화질이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왔어요. 받으셔서 써봤던 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MTF표에서 확인해봤을 때 70-200 GM을 씹어먹습니다. 미친듯이 뜯어먹고 씹어먹는 건 아닌데 가격대비 성능으로 봤을 때 씹어먹어버렸다는 거죠. 최대 개방에서도 주변 화질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표에 그것만으로도 멜트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 소니 70-200 GM 렌즈를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70-200 GM 렌즈가 묻히네요. 나가서 보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촬영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케 테스트 시작해보겠습니다. 화각은 70mm이고요. 와.. 보케 이쁜데? 그리고 지금 200 레몬형 보케가 보이긴 하는데 이 정도면 아주 괜찮죠? 양파링 보케라고 하나요? 가운데 비는 옛날 수동렌즈에서 보이는 보케는 아닌 것 같고요. 어우 좋네요. 회전되는 느낌은 없어요. 이 정도면 보케가 상당히 만족스러운데요? 그리고 제일 궁금한 점이 AF 속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70-200 GM 렌즈의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AF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지금은 AF 테스트를 해볼게요. 뭐야? 와 진짜 빠르다. 우와 이렇게 빨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빨리인데 아까는 지금 반셔터를 누르면서 제가 AF를 잡았다면은 지금은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아니는데? 어 잠깐만요. 이렇게 보고 네. 지금 반셔터를 누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창틀이 안 돼서 난간이라서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요. 손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여드리고 이걸 봅시다. 네. 다시 이거 이거 와 진짜 빠르죠? 이거 사진으로 찍는다고 생각해 봤을 때 진짜 빠른 거거든요. 와 이게 지금 180mm인데도 와 진짜 빨라요. 중간중간 잡히는 보케 보세요. 와 보케도 진짜 예뻐. 뭐죠? 이거 이렌즈? 왜 이렇게 부상인데? 말이 안 돼. 저 와 야 사진으로 테스트했을 때는 진짜 훨씬 더 빨랐거든요. 뭐 이것도 엄청 빠른 거죠. 그리고 이 렌즈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소초점거리인데요. 최소초점이 가니매크로가 가능할 정도로 짧습니다. 0.85고요. 70mm에 한해서 가니매크로가 가능하라는 점 하지만 주변부가 상당히 뭉개진다고 합니다. 화질 저하가 충분히 있으니깐요. 매크로를 중심적으로 사용하실거면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AF의 소음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영상 촬영시에도 상당히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70-200 GM 렌즈에 비해서 이게 이 렌즈가 손떨방이 없잖아요. 근데 우측 손떨방이 모두 갖춰진 상황에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떨방이 필요 없죠. 탑런 70-180 F 2.8 렌즈 리뷰를 잘 보셨나요? 70-200 GM 렌즈와 비교하는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제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댓글로 좀 남겨주셔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70-200 GM 렌즈와 70-180 F 2.8 렌즈를 비교해봤을 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무게가 810g이라는 두번째 길입니다. 70-200 GM 렌즈의 경우 22cm고요. 삼론 렌즈의 경우 14.9cm이기 때문에 수납에 굉장히 좋다는 것 그리고 필터가 67mm이기 때문에 탑런 줌 렌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필터를 같이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이티브 렌즈랑 비교해봤을 때 AF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VXD 기술이 들어가면서 훨씬 더 빨라졌어요. 이게 망원 렌즈에서 나올 수 있는 AF 속도인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빨라요. 그리고 AF 소음이 없다는 겁니다. AF 소음이 없다는 거 사진 찍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고 걸리적거리는 내용은 아닌데요. 영상 찍으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가격이 약 60만원에서 한 80만원까지도 차이가 나는데 커버를 해버리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까지 저 언타이틀 그래퍼 트리플링의 70-180 F2.8 렌즈의 리뷰였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와 팀의 사진으로서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타이틀 그래퍼 트리플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